LG유플러스가 노키아와 손잡고 60분야 공동연구에 나섭니다.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업체 노키아와 연구개발 협력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번 협약을 계기로 5G의 진화 단계인 5G 어드밴스드, 그리고 60에서 본격화될 네트워크 구조 확장 및 주파수 확장, 서비스 공간 확장 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오플랜 관련 주요 기술인 개방형 프론트홀과 클라우드 무선 접속망, 무선 접속망 지능형 컨트롤러 등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TE와 5G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노키아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, 60시대에도 LG유플러스만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다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